장충체육관에서의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경기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에 한자리의 품을 계속 띄어가고 있는 드림식스죠. 그렇습니다. LIG가 일찍 감치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시즌 후반으로 오면서부터 순위싸움의 상장이 고춧가루보들의 역할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현재 분위기를 본다면 마지막 게임에 현대의 캐피털을 이기면서 그 분위기를 계속 상승세로 간다면 오늘 게임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경기 김요한 선수가 오늘 출전할 수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그렇죠. 연습 중에 발목 부상이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김요한 선수가 빠진다 해도 팀이 지금 현재 상승 분위기를 본다면 조상용 선수가 라이트로 가면서 계속되는 그런 팀의 상승세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 5라운드까지 상대전적 3승 2패로 1승을 드림척스가 더 챙겼습니다. 과연 마지막 대결은 어떤 팀이 느껴될려는지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드림척스와 에라이드 손해보험에 오신 6라운드 정기 리그 마지막 대결 창충재판의 상승 전이겠습니다. 먼저 야크베이 감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라이드 손해보험의 이경석 감독부터 만나는 겁니다. 먼저 드림척스의 박혜선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후반기 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요즘 드림척스의 경기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제5라운드 particulars는 salir 프로그램에 guest 1라운드 정책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불안해하는 모습도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이겨내야 앞으로 선수들이 더 성장할 수 있고 팀도 더 강해질 수가 있는데 아직은 조금 그런 게 부족한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전적은 3승 2패로 앞서고 있지만 LIG가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오늘 어떤 점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워낙 공격력이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저희가 효과적으로 어떻게 서브를 잘 때리느냐 그리고 또 효과적으로 브로킹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가 오늘 경기의 가장 큰 관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처럼 브로킹도 잘 되고 극점도 고르게 나오는 팀 컬러를 안정시키려면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글쎄요. 선수들끼리 서로 믿어야 되겠죠. 서로의 자기들의 플레이를 믿어야 되고 또 상대 동료의 플레이를 믿어주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면서 하는 게 지금 저희들한테 그게 지금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림직스의 강점을 살리는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림직스의 박희상 감독 만나봤습니다. 이경석 감독보다 갈 길가픈 박희상 감독부터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이경석 감독 만나보시죠. 이경석 감독의 이경석 감독을 만나보시죠. 이경석 감독과 지금 만나보기 좀 어렵네요. 이경석 감독과 지금 만나보기 좀 어렵네요 오늘. 그렇습니다. 약간 지금 좀 장애가 생겨서 원활하게 지금 방송을 내보내드리지 못한 점.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드림직스가 한 경기 한 겸이가 지금 고비고비 아니겠어요. 자 에라이트 손해보험의 선발 라인업부터 확인해보시죠. 이효동, 조성철, 김철웅, 주상용, 이경수, 이종화, 리베로 부용찬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있고 앞서 오프닝 때 언급을 해드린 대로 오늘 김요한 선수가 나오지 못함으로써 여러가지 포지션에 좀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주상용 선수가 레부티에서 라이트로 지금 이동을 했고요. 원래 자리로 간 거죠. 원래 자리로 갔으니까 뭐 크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광국, 조민, 신영석, 김정환, 최용석, 박상하, 이강주, 리베로 드림식스의 선발 라인업. 신영석 선수가 최근에도 뭐 역시 올신 쭉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만 특히 LIG 손해보험과의 경기에서 상당한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LIG 손보호의 가운데가 낮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주심, 한상균심, 조선행부심, 그리고 정의탁 경기감독관, 유석철 심판감독관, 이규빈, 비디오분석관 세 분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양팀의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 1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김광국 왼쪽으로 보냅니다. 조민의 첫 번째 포인트. 그렇죠. 선발 라인에 조민이 들어오면서 서브리시루와 수비에 일단 먼저 드림식스가 보강을 하는군요. 조민 선수가 시즌 후반으로 오면서부터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안중찬 선수가 빠지면서요. 그 자리를 글쎄게 메꿔주고 있죠. 조민 선수의 서브는 엔드라인을 살짝 벗어나면서 LIG 손해보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조민 선수가 참 신장에 비해서도 쏘쏘한 블록킹 포인트에 재미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의외로 타이밍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높이보다는 타이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성철의 서브 역시 범실입니다. 오늘 레프트 쪽에서 이경수 선수의 역할도 물론 김유한 선수가 빠지면서 커졌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조성철 선수도 또 잘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 서브리시루에 조금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면은 글쎄요. 라인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조성형의 공격인데요. 많이 틀었나요? 그냥 빠졌습니다. 뒷볼이 조금 짧았죠? 짧으면서 볼을 움직이면서 주상형 선수에서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주상형 선수로 친다면은 대학시설에서는 레버튼 그리고 상무의 입대하는 이후에 라인트로 변형을 했거든요. 네네. 신용석의 두 번째 서브. 구용찬이 받습니다. 이호동. 이번에도 주상형 직선타. 이번엔 성공입니다. 득점. 주상형 선수가 트레이드된 이후로 드림식스전에서 이제 세 번째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앞선 4차전과 5차전 때는 그다지 높은 공격 성공률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자 오늘 경기에 또 하나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김요한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요. 네. 팀을 꾸러나가는 것은 사실 그 팀의 김요한 선수가 지금 현재의 용병이 빠진 이후로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전체적으로 팀의 분위기라든지 네. 이후동의 내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른쪽 발목에 지금 고대인 참여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호동. 또 한 번 올리고. 유정화의 석권 포인트. 문재인은 김요한 선수가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점 정기들이고 이제 두 경기가 더 남아있는데 이 경기도 출전 여부가 조금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이경석 감독 말을 들으면 참 무지하게 열심히 연습을 하다가 무리치 않게 보상을 당했는가 최종석의 공격 플라잉 디그 구용찬 멋지게 수비 이곳 주산민의 백어택 포인트 자 원 디그 원 포인트 뭐 아주 착실한 점수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경석 감독이 오고 난 이후 NIG가 좋아졌다는 점이 있다면 사실 그 수비에서 많이 좋아졌고요. 그런 반면에 본다면 범실에서도 많이 향상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자 다시 주산민의 서브입니다. 최홍석이 받았습니다. 성공! 박상하 자 어쨌든 오늘 경기도 포인트 이 경기의 중심이라면 역시 이 중앙센터진을 얼마나 이 NIG 소외보험이 효과적으로 막아내느냐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박상하 선수라든지 신영 선수의 가운데서 들어오는 공격들을 과연 NIG의 가운데가 어느 만큼의 승전을 할 것인가 그렇죠. 하는 것이죠. 네. 자 이경수의 공격은 막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네. 이경수 선수가 한창 몸이 좋을 때는 그 대각선, 깊은 대각선 공격에 주로 그 공격을 하는 선수였단 말입니다. 사실 부상에서 회복되고 난 이후에는 자신의 조그만 공격 루트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민 페인트를 얻습니다. 조성철. 자 다시 한 번 받아내고 2단 올라갑니다. 그리고 조민 연타 공격 이경수의 리그, 이호동, 백토스 밟고 주상규. 떨어지나요. 자 손에 맞지 그 접착제 걸린듯이 딱 붙었었는데 다음 과정으로 약간 조금 어긋났네요. 그렇죠. 네. 사실은 드럼식스가 오히려 더 긴장을 하고 시합을 해야 되는 그런 경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경수의 서브. 조민욱, 김광국. 김광국 선수가 테스트 인트를 시도했었나요? 그러나 투명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김요한 선수가 빠진 L.I.C. 손보는 마음 편안하게 시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김요한 선수가 빠졌다는 소식이 드림식스에게 좀 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있다는 점인데. 김광국. 조민욱. 자, 처반했습니다. 올라가고 김정환이 덜입니다. 김정환의 득점. 자, 이 포인트까지 만약에 놓쳤다면 좀 분위기 또 이상하게 흐려갈 뻔했죠. 그렇죠. 처반 분위기가 그 자신서 따라가지 못한다. 드림식스가 놓친다면 드림식스가 놓친다면 드림식스에서는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경기를 해야 되거든요. 박상하 선입니다. 패스페인트. 바닷가 있습니다. 박상하. 김광국 올리고 조민. 자, 조민이 또 한 포인트를 만들어줍니다. 동점 포인트. 조민 선수의 지금 스펙 자체가 브로커들에게 돌리고는 있음이란 놓고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네. 사실 그 욕심을 내지 않고요. 네. 본을 브라킹을 이용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기분 좋게는 브라킹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박상하의 서브 범실 8대 7. L.I.G. 손해봄이 한 포인트를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L.I.G. 손해봄이 한 포인트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드림식스가 조금 더 어쨌든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정신을 번쩍 차리야 되는 경기가 바로 오늘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아직까지 그 대한항공 그리고 마지막 21일 날 정규리그의 마지막 게임이죠. 현대와의 경기를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바늘 같은 구멍을 지금 뚫고 가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뭐 그런 대로 본다면 지금 딴 팀들은 전부 다 플레이 오프로 준비를 한단 말입니다. 손흥팀 이재룡씨가 이 팀장을 또 누굴 보러 오셨는지 어느 팀을 보러 오셨는지 자, 왼쪽에 오픈 조성철 잡혔습니다. 오늘 드림식스의 첫 번째 브로킹 포인트 끊었습니다. 역시 신혁석 선수 손에서 나오죠. 자, 신혁석의 브로킹 포인트 서브 김광국 그러나 범식입니다. 최근 경기 계속해서 김광국 선수가 주전 세트로 선발 출장을 하고 있는데 네, 뭐 다음 시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에라인즈 소위 보험더 이혀동 선수 내년 시즌에 또 큰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는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혀동 선수가 내년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고요. 그반대로 김광국 선수 네. 후반대로서 그 팀의 그 주전자리를 차지하고요. 또 큰 변에서 본다면 팀의 분위기를 상승시켰단 말입니다. 자, 바로 그 선수들이 서로 주거니 바쁘니 서브 범식을 한 차례씩 하고 들어갔습니다. 이어지는 서브는 조민입니다. 조민도 역시 범실 참 재간둥이죠? 조민 선수를 보면 그렇습니다. 일단 화이팅도 좋고요. 네, 네. 거기에 비해서 골을 달구는 그 기술도 좋고요. LID 손해보험 서브 조성철 서브 에이스 조성철의 서브 양 팀의 오늘 첫 번째 서브 에이스 자, 이렇게 되면서 둘 정차로 LID 손해보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최용석을 내렸는데요. 다 서 있어 어? 준비가 돼야 되잖아. 준비가 돼야 내가 지금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준비가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 네. 내가 할라 해야지 남이 왜 남이 도와준다 생각하지 마. 내가 먼저 준비가 돼야 남이 하는 거야. 어? 집중해. 네. 집중해. 네. 야, 경기를 하고 있는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왜 다른 생각들을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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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드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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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앞서 뭐 일찌감치 김호철 위원이 지적을 해 주셨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사실 그거 사실 그거 많이 따진단 말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적고 네. 경계는 경계하는 것만 생각해야 되죠. 네. 자, 두 점을 앞서갑니다. 조성철의 두 번째 서브 이번에도 최용석 받고 김정환 시즌 초반, 그러니까 드림식스가 잘 나가던 초반을 놓고 본다면 김정환 선수를 필드로 해서 최용석 선수라든지 안준창. 여러 명의 선수들이 모두 두 자리에서 득점대를 끌어줬을 때 승리가 가능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드림식스 쪽으로 본다면 어느 한 선수에 대전하지 않고 여러 선수를 나누고 산단 말입니다. 이경수의 공격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징적인 팀이지 않습니까? 그 외에 용병도 없이 계속 치료나가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좋은 방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LIG도 역시 외국인 선수라는 어떤 부심점이 없는 상황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마찬가지로 비슷한 조직력이 살아나져야 LIG도 승리가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자, 이종화의 블록핑 포인트입니다. 자, 원 블록커 박상하를 상대로 특점에 성공하는 이종화. 점수는 13대 10. 김철웅의 서브. 15대 10. 김광복. 김정원 대립니다. 자, 직접 다이렉트. 또 한 번 살아나나요? 조성철. 자, 열심히 따라가 봤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네. 조금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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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민, 깊광, 중앙으로 나하. 자, 이렇게 테크니컬을 넘는다는 것이 지금 골 컨택이 손을 내면서 16대12 넉 점차까지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잠시 후에 뵙죠. 점수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넉 점차로 LIG 손해보험이 앞서 있는 상황. 이 과정에서 드림식스가 범수히 좀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김광국 씨였다가 확실하게 잘하려고 생각을 한다면 안 된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자기가 열심히 하는 데에서 나오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하려고 생각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호흡이나 마사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래도 선발 출전 경험이 많지 않은 선수들일수록 경기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런 욕심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봐야겠죠. 김광국이 가볍게 열리고 김정환의 공격 나갔습니다. 그냥 벗어났어요. 김정환의 공격 범실. 최근의 흐름. 앞선 승성화제전에서 승대형 완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김정환 선수의 역할이 조금 더 살아나줘야 되는데. 그렇죠. 여전히 좀 아쉬움을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세터를 바꿨군요. 송병일 선수가 다시 투입이 됩니다. 조미네 레시브. 송병일 위단 포스. 이번에도 김정환 선수가 공격을 하기엔 좀 어려워 보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서븐이 실버에서 흔들리면서. 사실 김정환 선수가 잘 처리를 했죠. 브라킹을 이용한 곳입니다. 브라킹을 이용한 투치아웃 장점. 그렇죠. 17대 13. 박상하와서. 유경소 받고 이효동을 올립니다. 페인팅 걸렸고. 두 번째 공격. 주석열이 백어택. 주석열이 백어택. 브라킹 잡혔군요. 나가지 않았습니다. 브라킹에 떨어졌습니다. 신영석이 오늘 두 번째 브라킹. 신영석 선수가 1차전대 7개. 그리고 4차전대도 7개. 그런 미스가 많다고 했잖아. 항상 너와도 주입시키는 게 뭐야. 그런 미스가 많다고. 정태라. 브라킹 높게 뜬다고 브라킹 잡히는 게 아니잖아. 타임이 중요한 것이지. 왜 그 타임에 그걸 갖다. 치듯이 해야 되는 건 이미 늦잖아. 그러니까 브라킹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코트에 늘러오지 말고. 브라킹하고 싸워. 준비해 빨리 해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된다. 블라킹이 높이만 갖고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블라킹은 타이밍이고요. 손모양이 얼마만큼 정확하느냐에 따라서. 브라킹의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들어왔어요. 꼼짝없이 지금 에란지 선의 골이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경수가 서분 20번을 하고 난 이후에 움직여야 되는데. 이경수 키를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꼼짝없이 떨어진 거 맞았는데요. 네. 그야말로 주상용 선수는 눈앞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효동 왼쪽으로 보냅니다. 조성철의 경격 포인트. 선수 18대 15. 이경수가 현재까지 2득점. 그리고 조성철도 2득점. 서브 이종화. 조민. 조민. 성경인. 시간차 조민. 자, 따라가서 여유있게 2단 토스 올립니다. 연타 공격. 다시 드림식스. 어느 쪽. 조민. 자, 다시 살아났고. 이번엔 LIG 손해범의 공격입니다. 왼쪽에서 조성철 스파이크. 블록하우트. 조성철. 오늘 어쨌든 지금 우려했던 레프트 쪽에서의 움직임. 조성철 선수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쭉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 가운데서 넉점차까지 다시 벌어졌습니다. 작전 타임. 두 번째, 박희상 한도. 제일 먼저 리시브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치? 리시브하는 사람들, 너희들이 준비가 안 돼있어. 그리고 리시브가 안 되면 세타가 어떻게 되는지 공격수한테 곱게 줘야 돼. 근데 네가 거기서 막 네 스스로가 까버리려고 그러면 안 돼. 네. 자, 리시브 먼저 처음에 하고. 공격수들. 야, 왜 부담을 갖고 때려. 괜찮아. 빨리빨리만 때려. 응? 파이팅, 파이팅. 자, 드립. 파이팅. 자, 리시브부터 먼저 유독 오늘 강조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리시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공격의 변형이라는 것은. 네. 자, 공격 선수들의 능력에 의해서 그 결정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자, 순야스 선수가 앞서 여자부 경기 구석주 경기를 지켜보고 있는 모습인데. 자, 다시 한 번 이경수가 들게 냈고요. 왼쪽에서 오픈 조성철. 자, 조성철의 공격 빠질 것처럼 보였는데. 자, 일단 합의 판정을 유도하고 있는 송병윤 주심. 신영석과 송병윤 떴습니다. 자, 걸리지 않았죠? 가운드로 빠져나갔죠? 네. 자, 드림식스 쪽으로 손이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맞지 않고 빠져나갔다는 판정. 선수는 19대 16이 됩니다. 선점차. 자, 잠시 한숨 돌리고 김광국 선수가 다시 넘어와서. 자, 서버를 집어넣었습니다. 김광국 선. 이효동. 주성용. 자, 블루콜을 맞고 나갑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주성용 선수는 사실 라이트 쪽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키가 작고 그렇게 초점구가 좋은 선수가 아닙니다만. 직선적으로 공격은 굉장히 강한 선수거든요. 네. 섬동. 꽂았습니다. 신영석. 공격. 이동. 아니. 까다란 표정이 적당하겠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서브리시버가 된다면 김광국 선수가 가운데 들어오는 공격은. 정액고 올리진에 들어온 SETA라고 봐야겠습니다. 조민석. 왼쪽 주성용. 자, 글루커를 맞고 나갔습니다. 자 21대 17 점수 차를 드림식스가 더 이상은 뭔가 화끈하게 좀 끌어당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대로 넉 점차 서브 조성철 멀치고 넘어왔습니다 자 이번 소통은 잡힐 듯 그러나 넘어왔고 LIG 손해보고 한 번 더 갑니다 이경소 바두된 볼 이강도 살리고 조합인의 2단 아 떨어졌어요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또 점수가 되네요 자 행운에 어떻게 보면 점수가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브라킹을 하려고 떴는데요 네트 쪽에 붙었어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만 네 잘 잡았죠 점수를 얻은 쪽도 그리고 점수를 잃은 쪽도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경소 선수가 갑자기 반신날까 네 자 그렇지만 여기서 또 서브 검신로 앞선 행운에 득점이 약간 효과가 떨어지는군요 자 22 대 18 그쵸 가장 드림식스의 문제점이라면은 올 한해를 계속 경기를 그 지켜보면서요 용암 때 아닐까요 예 그렇죠 네 김광호 시간차 자 이 고민을 좀 넘겨야 되겠어요 드림식스는 잘할 때는 잘한단 말입니다 네 전체적인 리듬을 탄다면은 너무 잘하고 네 생각보다도 잘하지만은 갑자기 리듬이 끊어진다면은 팀 전체가 무너지는 그런 경향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죠 서브 김정환 오늘 득점 115cm 선공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호동 왼쪽에서 이경수 득점 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따라가 봤는데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서브 리시버도 나쁘지 않고요 에라이즈 손보가 올 오이는 면에서 서브 리시버도 괜찮고요 네 그런데 반면에 이호동 선수의 포스 윙도 좋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드림식스의 높은 브라킹들이 지금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두 점 남았습니다 1세트 에라이즈 솔리범 주삼용 서브 김광호 최홍석 자 최홍석 돈을 줬습니다 23대 20 자 그리고 서브는 최홍석입니다 이경수리 시벌 이효동 석공 이종하 자 살려놓고 우리는 드림식스입니다 백업택 김정환 주삼용의 디그 한기호 자 주삼용 때리지 못하고 오버터스 넘겨줬습니다 김광호 조빈 조빈 자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안쪽인가요? 바깥쪽인가요? 안쪽에 떨어지네요 네 자 아슬아슬 기다려봤던 조빈과 이강주 그러나 야속하게 안에 떨어지면서 에라이즈 솔리범은 이제 세트 포인트입니다 자 라인에 정확히 걸치는군요 네 이경수 선수가 앞전 상황을 돌이켜본다면 약간 고소할 수도 있네요 김광기 올립니다 가볍게 뛰어올라서 최홍석 그러나 라인을 넘었죠 라인을 넘어들어왔네요 라인은 넘어들어왔네요 자 마지막 포인트가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25대20으로 1세트를 에라이즈 손해범이 먼저 사반했습니다 잠시 후 2세트로 이어집니다 1세트 25대20으로 에라이즈 손해범이 먼저 잡아냈습니다 1세트 25대20으로 에라이즈 손해범이 먼저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에라이즈 손해범이 응집력이 좀 더 강했던 1세트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돈실이 없었고요 네 특히 선수들의 탄압된 그런 조직적인 모습이 오히려 더 나아지지 않느냐 또 없음으로써 주전인 선수가 없음으로써 선수들이 어떤 선수한테 의지하지 않고 개개인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앞서 1세트 에라이즈 손해범이의 응집력이 좀 더 강했던 1세트 내용이었어요 역시 이경수 선수가 한 명의 역할을 좀 해줬고 더불어서 이 높이에서도 일단 1세트만 놓고 봤을 때는 밀리지 않는 그 에라이즈 손해범이였고요 그렇습니다 네 오성철 선수도 이제 3득점 그리고 주상용 선수 역시도 5득점에 공격 성공률이 무려 71%를 넘어서는 활약을 펼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경수 선수를 필두로 해서 오늘 1세트에서 어쨌든 아주 깔끔한 승리를 가져왔고 이제 남아있는 세트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경수 선수가 사실은 부상을 처음 당했을 때만 하더라도 올 시즌 아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래도 복귀를 해서 이정도 지금 팀을 이끌어준다는 점 뭐 엄청난 또 활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마 팀에서 제일 그 맞형으로서 네 어 팀을 그 브릭이라든지 모든 것을 끌어가는 데는 이경수 선수가 꼭 필요하지 않나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세트가 시작이 됩니다 서브는 김광구로 시작됩니다 이경수가 받고 아 여기서 네 네 자 이효동과 김초롱의 세트 플레이에는 맞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새로운 신인 셉터들이 들어오다 보면 네 잘 멋진 배구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한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어떤 그 경지에 네 어떤 그런 경영이 충분한 이후에 네 좋은 경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효동 이번에는 만들었습니다 이효동과 김초롱 첫번째는 실패였으나 이번 두번째는 성공입니다 이효동 세타를 그 잠깐 그 한다면은 굉장히 그 강단있는 세타고요 네 또 포습이라든지 점프를 좋기 때문에 네 또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이 길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파악이 좀 힘이 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광국 시간차 조민기 자 조진의 공격 플러커들이 안고 떨어졌습니다 그런 반면에 김광국 세타는 김광국 세타의 손에서 빨리 골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 보면 미리 상대방에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하 조민기 조민기 이효동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경수의 공격 자 살려내고 있는 최홍서 이강주 올리고 김정환 아 안테나를 맞고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오늘 그 움직임이라든지 네 드림식스의 까끄럽지가 않다는 거죠 아 두 번째 연결하는 볼 네 그리고 마지막 볼을 갖다가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요런 것이 오늘은 지금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가지는지 네 매끄럽지가 않은 그런 경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최근 몇 경기 중에서 다른 경기 때보다도 오늘 좀 범실이 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현재까지 12개 범실을 기록하고 있는 드림식스 자 다이렉트 킬 성공합니다 이종화 리시브부터 강조했던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는 거죠 그렇죠 네 조민의 리시브가 다이렉트 넘어가면서 킬로 마무리 김철웅 서브 조민의 리시브 김광호 최홍석이 갑니다 퍼졌습니다 최홍석의 듭점 최홍석 선수가 지난 삼성화 대전에서 15득점 그 가운데에서 서브를 무려 4개를 세고 지켰습니다 최홍석 선수 최홍석 Luft sc 최홍석 재 gross 알게 이효동과 이종화의 비속돔 블록커를 맞고 나갑니다. 사실 그 LIG가 가운데에 공격이 없었던 메시지를 보면 가운데에 공격이 거의 없었던 팀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크레이터를 위한 이효동 선수를 데리고 오는 이후부터 공격의 루트가 굉장히 다양해졌다. 그러면서 상대방에서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이제는. 박상환은 성공으로 맞받아졌습니다. 2세트 초반을 탱탱하게 시작합니다. 4대4 공점. 다시 김정환의 서브. 조종처리 받고 왼쪽에서 이효수가 때립니다. 그렇고 막드 나갔군요. 좀 잡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경수 선수의 그 핵심의 일격이죠. 자기가 좋아하는 골. 기다렸다가 대각선 깊은 공격을 해봤습니다. 박상환 선수가 기다렸습니다만. 쉽죠? 사실 나이를 벗어나고 말았는데요. 이경수 서브. 조빈 받고. 음악. 시간차. 시간차. 최곤석. 고용차를 받고 터치하고. 그렇죠. 지금도 완벽한 지금 폼리가 나오질 않고요. 네. 골이 조금 낮은 그런 감이 있다보다는. 김강욱 선수가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전을 못찾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아하. 아하. 다음 리시브 해주는 이제 다른 선수들이 좀 도와줘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공격수들과 여러분을 도와줘야만이. 어차피 그 안심을 다할 수 있는 거죠. 네. 이효동이 올립니다. 조성철을 잡아냈습니다. 지금 김강욱 셰타의 브라킹으로 본인이 조금은 한숨을 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활력소가 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본인으로서는 힘을 끌어가는데 어떤 그런 안정감 또 어떤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분위기 전환점을 맞은 김강욱 선수 브라킹 포인트. 점수 6대 5로 드림식스가 한 포인트를 앞세갑니다. 최홍석의 서브. 멀리 갑니다. 터져났습니다. 서브 범죄. 최홍석 선수도 서브 10위 현재 달리고 있습니다만 이번 서브는 범죄입니다. 자신체육관의 조명에 의한다면 더 끌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머리에 약간 빗맞을 수가 있거든요. 역시 범죄인데요. 같은 불리한 조건이라면 어쨌든 곰 경기장을 지금 쓰고 있는 이트림식스 입장에서는 최대한 유리하게 또 써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조명의 시설이 보다 보니까 사실 가운데에서 골이 오는 거는 세터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저도 뭐 여기서 해봤습니다만 골이 갑자기 사라질 때가 많다 말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상스럽게 지금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지금 계속해서 서브 범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대 7 상황. 이후동 서브. 조민 받고 올려줍니다. 스파이크. 신영석. 8대 7로 드림식스가 2세트 첫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은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전체적인 기록적인 부분을 놓고 본다면 공격 득점에서도 드림식스가 앞서고 있고 블록킹 개수도 지금 3대3 같고요. 서브 득점도 1대1로 갔습니다만 역시 오늘 경기의 관건은 드림식스 입장에서는 범실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범실이 좀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범실. 네. 정기 발에서 계속 연결되어 갈 수 있는 점수들을 연결을 공시키는. 네. 그러면서 리듬이 끊어져야 되는. 그런 걸 우리는 보이지 않는 범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보이는 지금 기록적인 범실에서도 13대7로 좀 많은 범실을 기록하고 있는 드림식스. 구영찬옥입니다. 주상용. 블록퍼를 막고 나갑니다. 주상용 선수의 어느 공격 성공률이 심상치가 않네요. 그렇습니다. 주상용 선수는 한번 불이 붙었다 하면은. 사실 좀 끄기 힘든 그런 공격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선수죠. 아쉬운 건 26점 선수인데요. 서브. 조석철. 역시 나갔습니다. 서브 범실. 이번 세트 들어서 조금 더 많이 양 팀에게서 서브 범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세트에서는 오히려 드림식스에서 범실이 많았습니다만. 이 세트 들으면서 LIG도 범실이 많아지고 있죠. 그렇죠. 조민의 서브. 달려가서 이혀동을 올려줍니다. 어렵게 때립니다. 자, 어택카버가 됐고. 두 번째 공격은 주상용. 김공강국의 디그. 이강주가 올립니다. 그리고 김정환의 스파이크. 잡히는군요. 김철웅 선수인가요? 김철웅의 블록킹 포인트. 그렇죠. 전체적으로 수비가 됐습니다만은 이강주의 이 두 번째 되는 연결. 연결볼이 굉장히 나빴죠. 네. 사실 그 바람에 사실 볼을 털어뜨릴 수가 없었고요. 네네. 브라킹에다가 맞춰주는 볼이 되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은 홀로 드럼직스에 연결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갖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철웅. 서브. 조민. 유광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최범석. 천혜기 씨도 맞고 나갔을까요? 자, 아직 팀정을 유보합니다. 볼은 맞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정화와 주상용인데. 그렇죠. 맞지 않았죠. 주상용 선수를 피해가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합의 판정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에라이즈 손해범 쪽으로 지금 손을 이끌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 호나같다는 판정. 김철웅 서브. 보민. 김철웅. 왼쪽 뜁니다. 최홍성. 자, 뚫고 들어갔습니다. 최홍성 육득점제. 이런 부불로 본다면 볼을 공격하는데 너무 멋지게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면들이 많이 보인단 말입니다. 김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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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룡이 뜹니다. 주상룡 블록하우트입니다. 오늘 특히 주상룡 선수의 이 파워가 상당히 좀 넘쳐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라이터 쪽에서 셰프 뒤쪽에서 때리는 볼들이 직선 공격과 가운데 직선을 그러니까 대각선 공격은 깊은 대각선 공격은 거의 없고요. 올라가고 최홍성 득점. 선수는 아직까지도 풍풍하게 이어집니다. 이경수 선수가 지금 프리직스에서 가장 많은 득점. 김정환 선수는 이제 3득점. 이호동 왼쪽으로 이경수. 이경수의 직선 탕수 빨아갔어요. 그렇습니다. 권리에 들어와서 이경수 선수의 공격이 루터가 대각선 보다는 직선 공격이 많아졌다. 그만큼 체력적이라든지 그만큼 점프에 대한 모든 것이 많이 떨어졌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네. 12 대 11로 한 포인트를 에라이즈 세뇌보험이 앞서갑니다. 서브 이경수. 조민. 성공! 박상아. 만Lord. 자, 다시 동점을 만들었고. 드림시X로서는 이번 2세트를 특히 긴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만약에 이번 세트까지 놓치고 난다면 오늘 경기 3대 2로 만약에 역전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4위 자리는 더 이상 다가실 수 없는 자, 왼쪽. 극소 승천. 역전을 승부합니다. 13 대 12. 만약 이 세트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리듬을 찾지 못한다면 QXXX는 굉장히 힘든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여기서 작전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이경석 감독은 이万점 해 주면 쉽게 이길 것 같아. 네가 안풀리고 있잖아. 그니까 감히는 정서는 며점이야 지금. 이게 할 거를 해줘야지 정국은이 때린 다음에 보고 잡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판단해서 잡으란 말이야 판단해야지 지금 다 잘 나오는데 범치를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 자 자세 된다 김경석 감독 입장에서도 지금 보이지 않는 범실에 대한 부분을 정수리에게 조금 경계를 주문했습니다 그렇죠 2인 세트보다는 2세트들에서 범실이 많아지면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더 돼야 되잖아 자 소상독의 서브가 역시 범실로 빠집니다 드림식스 5개째 범실 섭수네 13 대 13 이종화 서브 박상화의 공격 자 그냥 빠졌나요 범수네요 지금의 그 리듬의 경기 리듬으로 봐서는 오늘 드림식스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는데요 네 자 뭔가 좀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좀 나와줘야 될 텐데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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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습니다 이종화 이종화 받았습니다 이종화의 득점 이종화의 득점 이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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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이 많이 내려왔는데 이게 또 득점이 되는군요. 다행스럽죠? 네. 김정환 선수가 상당히 좀 어렵게 밀었거든요, 지금. 우리도 좀 멋져간 모습을 짓고 있는데요. 15 대 15도 홈점입니다. 김강욱 서브. 이효동 왼쪽으로 띄웁니다. 최상용 페인트. 이 페인트가 그분을 넘기지 못하는군요. 16 대 15로 그림식스가 한 포인트를 앞서면서 두 번째 테크닉컬 타임아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이번 2세트를, 2세트마저 만약에 드림식스가 LIG손해보험에게 세트를 내준다면은 4위 탈환의 꿈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이긴다 하더라도 점수가 동률이 되는. 승점 2점은 이제 안된다는 말씀이죠. 남아있는 경계에서 모두 승리를 3점으로 따낸다 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지금 케크와 승점이 같아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다승에서 밀리기 때문에 결국은 4위 자리를 못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지금 2세트 후반이 이 드림식스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현재까지 드림식스는 박상하와 최영석이 각각 7득점씩. 그리고 에라인즈 손해보험은 주상련 선수가 지금 60% 후반대의 공격 성공률을 8득점. 그리고 이종화와 이경수가 각각 6득점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재밌는 것이 이제 앞선 5라운드 때까지의 결과를 보면은 드림식스가 에라인즈 손해보험에게 특히 이 블록케이션은 압도적이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동률이거든요. 그렇죠.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일단은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혀동 선수의 오늘 서브리즈버가 일단 좋고요. 어, 에라인즈가 서브리즈버가 좋아지면서 이혀동 선수가 가지고 있는 포스윅을 마음껏 구상할 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드림식스의 높은 브라킹. 네. 황불적인 많은 브라킹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이강조 받았습니다. 훈정화. 부영선을 맞고 나갑니다. 자, 핫포인트씩 골랐었다 매를 앉았다. 17대 16으로 드림식스 앞서 있습니다. 서브 조민. 자, 이경세 리시브. 이혀동 올려주고 주상룡 폭격. 자, 또 황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주상룡. 주상룡 선도 9득점. 서브 김철홍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강조 받았습니다. 왼쪽에서 최홍성. 자, 다시 살리고 있는 이혀동입니다. 올라가고 이경수 스페이커 들어갑니다. 다시 역전 포인트. LIG 선해보험. 18대 17. 자, 이혀동의 이 멋진 수비 하나가 또다시 포인트를 만들었어요. 다시 한 포인트를 올려놓고 있는 LIG. 그리고 작전타임 박희상 감독. 박희상 감독. 박희상 감독. 박희상 감독. evil BM 공사에서isk 감독. 아앗 잘 구입하고. 아앗 잘 구입합니다. jeg진 Ninthu. 자, 모서리 지점인데요. 자, 여기서 보기에는 조금 라인에 물렸느냐 아니면 나갔느냐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제 이 멀린 상태에서는 보이지가 않고요. 자, 명확하게 지금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린 것 같기도 하고 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만. 자, 물려나갔다는 부분이죠. 네, 네. 자, 근데 여기서 이경석 감독은 비료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여기가 승무채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자, 이번 세트까지만 잡아낸다면 이경석 감독도 오늘 경기 좀 쉽게 갈 수 있다는 판단인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자, 바로 이 지점. 네. 자, 지금 멀리서 끌어당긴 모습이기 때문에 이 그림만으로는 지금 명확히는 판단하기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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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선 tower.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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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트의 백 artery slash 이효동 백포스 주상룡 이번에도 들어갑니다 주상룡 오늘 거칠 것이 없는 주상룡의 공격 득점 11점째를 뽑아냅니다 가슴 뜨릅니다만 주상룡 선수의 사실 지금 때리는 볼이 주상룡 선수의 안쪽도 끼긴 볼이죠 네네 아우신재환 김정환 자 이 점수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합의 판정을 유도합니다 살짝 건드리는 볼인데요 네네 자 터치 아웃이 서론 되죠 24 대 22 자 지금은 이미 빈정이 나온 이후 상황인데 그렇죠 네 지금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글쎄요 지금 이미 합의심에 의해서 판정이 나왔거든요 네네 합의심에 의해서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네 네 지금 드림식스에서 잠깐 타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이경수 감독이 약간 조금 군부된 상황인데 자 참전 타임입니다 라인으로 짤 때나 사람이 아니면 경수한테 그냥 몸빵 내리는지 영서아 브로킹을 서두르면 안 돼 집어서 차 수비 흔들지 말고 가운데 가만히 지켜주고 흔들지 마 브로킹 가만히 곱게만 넣어 주상룡이 때리는 거 매달려서 쏠리지 말고 네 자리만 딱 지켜줘 센터와서 붙여주고 그래야 풀스톱이 떴슬인데 브로킹 사이로 빠지게 하면 안 돼 자 드림 자 조마조마하네요 지금 이번 2세트 그렇죠 네 24대 22 이경수 선수가 어 그렇죠 어 단은 대사항에 대한 설명을 했고요 네네 경기는 뭐 속겨야 되겠습니다 김광국의 서브입니다 이효동 자 직접 맞고 나갔습니다 다시 한 포인트 24대23 드림식스의 세트 포인트 상황 그러나 아직은 드러납니다 그렇죠 자 이경수 자 어느 쪽 포인트가 될까요? 김정화 클로카우 2세트를 잡아내고 있는 드림식스 세트스코어는 1대1 이제 3세트로 이어집니다 장충입니다 드림식스와 L.I.G. 손해보험의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 장충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1세트는 L.I.G. 손해보험, 2세트는 드림식스가 챙긴 가운데 분석을 좀 해본다면 공격 성공, 공격 득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블록킹도 같고 서브도 두 개와 하나 범실이 드림식스가 16개, 그리고 L.I.G. 손해보험이 9개 이 부분이 차이가 좀 많이 났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1세트의 승부를 갈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하자마자 2세트에서 드림식스의 범실이 너무 많으면서요 전체적으로 팀의 리덩을 찾지 못했고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일단은 1세트는 잊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2세트의 주요 활약을 좀 지켜보도록 하죠 1세트 때는 약간 조금 부진했던 김정은 선수가 2세트의 공격 성공률이 무려 80%였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팀의 72%라는 높은 공격 성공률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에 반면은 L.I.G.도 사실 그 64%라는 공격 성공률 만만치 않았죠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은 공격이 그만큼 높았다, 공격이 높았다는 것은 블록킹과 수비가 그만큼 안 됐다는 역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L.I.G. 손해보험이 김유한 선수가 오늘 결정한 가운데 그 자리에 주상영 선수가 마치 제자리에서 물 만난 고기인 듯 현재 아주 높은 득점으로 팀을 이끌어가고 있고 서울 드림식스는 김정은 선수가 과연 2세트의 활약을 남아있는 세트에서도 보여주게 될는지 가장 또 중심이 돼야 될 인물이 바로 이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가운데에서 신경재 선수의 살아남은 아직까지는 못 보고요 그렇다면은 최웅석 그리고 김정은 선수의 공격이 루트가 계속 성공을 간다면은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않을까 그리 MRRoG와 Q. D igyyg. L.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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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D. 주상용이 갑니다! 주상용의 공격은 그냥 빠졌습니다. 나갔네요. 아쉽죠? 자, 이경수 선수의 참 보기 좋은 수비가 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자, 어렵게 살려냈고요. 그리고 주상용 선수의 공격 그냥 빠졌습니다. 이강 선수가 아주 몸을 숙이면서 잘 뛰었군요. 자, 3세트. 첫 번째 포인트는 드림직스. 조민 선수의 이제 서브로 이어지겠는데요. 조민 선수도 마찬가지로 4득점. 주상용은 현재 11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경기를 멈춰놓고. 아, 포트위가 잠시 미끄러운 부분이 있었군요. 그렇죠? 네. 조민의 서브입니다. 주상용 리시브 붙었습니다. 때립니다. 그러나 부용찬의 멋진 디그 올라가고 주상용 언더토스 넘어왔습니다. 다시 드림직스. 아, 안 맞았어요. 이번에는 어느 쪽인가요? 왼쪽입니다. 주상용! 빠르고 강합니다. 주상용 선수의 공격 파워를 보면은 그 어느 외국인 선수 못지않은 뭐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공격이 잘 되다 보면은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서브 이강주가 받았습니다. 왼쪽입니다. 최홍성. 역시 득점입니다. 최홍성 9득점째를 기록합니다. 1세트의 드림식스가 2세트의 드림식스가 72%의 공격 성공률 그리고 LIG 손해보험이 64%의 공격 성공률 만만치 않은 득점의 어떤 집중력을 보여줬던 두 팀인데요. 신용석의 서브 부영찬 받았습니다. 주상명. 바브댓몰. 따라가서 살립니다. 김정환. 자, 풀코 또 한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달아날 수 있는 길에서는 확실히 달아나야겠다. 김정환 선수의 브락킹을 이용한 네. 어, 공격에 그 계속 심면되고 있죠. 서구 신용석. 자, 네트 맞고. 자, 부영찬이 이걸 살렸어요. 넘어왔습니다. 신용석. 개구가 안고. 최홍성. 득점 만듭니다. 만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 같은 경우는 부영찬 선수의 감탄사를 내보낼 만큼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자, 부영찬이 어느새. 야. 날아왔습니다. 그런 게 미스하고 있잖아 많이. 미흡하다고. 네. 그러면 올려주고 맡겨야지 공격수한테. 네. 야, 너는 지금 뭐하고 있냐. 네. 네. 연습 때. 말해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시합 때 써먹으려는 건데. 네. 왜 준비를 안고 그래. 네. 자신 있게 하라니까. 네. 자신 있게 해서 지나. 자신 없게 지나. 이만 소리 아니야. 자신감을. 네. 잘한다. 된다. 네. 저승철 선수에게 오늘 특히 직전 타임때마다 여러 가지 원제를 많이 해 주고 있는 이경석 감독인데.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일까요? 연습 때 했던 부분들을. 사실 연습을 하는 거는 시합 때 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시경석 선수가 이렇게 서브를 할 때. 라인을 밟았다는 거죠? 네. 조금 기분 나쁜 범실 하나가 물고 들어왔어요. 한 점을 고스란히 내줬습니다. 서브 김철홍. 박상하. 이효동 선수 왼쪽입니다. 이경수 스파이크. 이경수 스파이크. 이경수 스파이크. 네. 이경수 스파이크. 이경수 스파이크. 저렇게 빠져나가는 거는 니트에 맞고 나갈 확률이 많고요. 사실 볼이 방향이 틀어진다면 사실은 보시겠습니다. 볼이 방향이 틀어진다면 애매하죠. 오늘 뭐 여러모로 좀 애매한 상황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떤 경기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않다는 점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올해 볼 때는 공격이 파워라든지 전체적으로 빠르다 보니까 사실 심판도 육안으로서 보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서브 범실로 점수는 5대3 프림식스 2점 앞서 있습니다. 서브 주상류 조민이 받았습니다. 육안국 백포스 받아서 때립니다. 김정환 김정환의 2세특대에 상승세는 지금 3세특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볼이 지금 현재 드림식스의 경기가 매끄럽지가 못하다는 거는 달아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달아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계속 같은 점수로서 걸려가고 있는 거 니드해 나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최홍석의 서브입니다. 출발! 출발! 왼쪽으로 넘겼습니다. 이경수! 블록하우! 이경수 드디어 두 자리에서 특점대 10점대에 올라섰습니다. 그러면서 드림식스도 부용찬 선수가 있는 쪽으로 서브를 때릴 것이 아니라 다선 가능하다면 조승천 선수, 그리고 이경수 선수 있는 쪽으로 서브를 공략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강한 것만이 강한 것이 아니라 또 그 길을 잘 찾아가는 것도 강함의 일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서브에서는 현재까지 드림식스가 두 개, 그리고 에라이즈 선의 범이 하나의 서브 득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경수의 서브, 에이스입니다. 이경수의 서브 득점 이경수 쪽이나 조승천 선수 쪽을 노력을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경수가 좀 오히려 여부 서브 득점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공출. 사실 드림식스가 올 시즌에 가장 서브를 지급수로 분쟁점이 되었던 것이 상대방의 점프 서브가 아닌, 스파이크 서브가 아닌, 플로팅 서브에 많이 당했단 말입니다. 박상하의 서브, 패스페인트, 이효동. 저는 패스페인트가 보면 이효동 선수나 마찬가지로 코코의 김천재 같은 선수들이죠. 주전으로는 많이 나오지는 못했던 선수들이 주로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무래도요, 선수들이 계속 포스를 해서 넘긴다면 그 자체에 순간적으로 시험을 택한다는 거죠. 포스보다는 자기가 일단은 처리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 좀 애매한 심리적인 갈등을 겪는 순간에. 그렇죠. 네, 그렇지. 자, 3세트 첫 번째 테크닉 타임아웃. 판스 대역으로 드림식스가 두 점을 앞서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이 승점에 대한 경우의 수를 좀 다시 명확하게 정리를 해드린다면 드림식스는 어찌 됐든 오늘 경기도 이겨야 되고 나머지 두 경기도 이겨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만 4강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남아있는 경기를 모두 이긴다 하더라도 캡코가 만약에 남아있는 한 경기를 또 이긴다라면 4위의 꿈은 불거품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캡콘은 일요일에, 일요일이죠. 일요일에 대학, LIG와 경기를 남겨놓고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LIG와 경기를 이길 경우에는 자력으로 4위가 확정이 되고요. 네, 드림식스는 자녀 일정. 그렇죠. 토요일에 대한항공구와의 경기. 그리고 3월 21일 다음 주 수요일에 현대캐피탈과의 경기를 끝으로 마지막 경기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경기를 이기고 이 두 경기를 다 이길 경우에는 또 캡코가 마지막 경기인 LIG의 절 경우에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LIG는 역시 캡코와의 이번 주 일요일 경기까지 또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자, 그 사이에 조성철 선수가 또 한 포인트를 올렸고 결국은 지금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올 시즌 4위 자리의 행방은 LIG 손해홈의 손에 달려있다. 뭐 이렇게 좀 봐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렇게 와서 승부까지 간다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벌써 1, 2, 3위는 일찌감치 결정이 났고요. 지금 4위 한 자리를 놓고 사실 드림식스가 반할 구멍을 지금 뚫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점수가 한 포인트 차 이번 3세트도 초반은 역시 아주 뭐 팍빙하게 지금부터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브 이효동 이강주가 밖으로 2강구 걸립니다. 조민이 때리는데요. 조민 득점 섬수 9대7입니다. 서브 역시 조민 조성철이 받았습니다. 이경수 이경수의 또 한 포인트 이런 걸 본다면 상당하게 공격의 루터를 많이 연습을 했고요. 조성철 조민 조민 시브 김정환 블록 하우십니다. 오늘 1세트 때부터 유독 승부역이 좀 더 강해 보였던 이 김정환 선수 2세트를 밟아들은 3세트까지도 지금 공격의 중심에 서서 15득점에 63.6%의 공격 성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신영석의 싸움입니다. 이효동 울립니다. 왼쪽에서 이경수 다시 신영석의 디그 박상하 울리고 김정환 스파이크 떨어지나요? 자 넘겨줄 수 있습니다. 넘어왔습니다. 한 번에 공격 더 갑니다. 드림신스 이번에도 김정환 김정환이 지금 완전히 복이 올랐네요. 그렇죠? 김정환이 지금 꺼져가는 불신 어쩔 수했던 이후에 눈저게 하는 불신을 지금 계속 살려가고 있다. 그렇죠. 말하고 바로 마음이 알 것 같습니다. 이경수를 앞에 두고 완벽하게 틀었습니다. 점수를 11대8 석정차 신영석 서브 왼쪽입니다. 이경수 페인트 놓습니다. 받아주고 김관구 김정환 자 역시 따라오는 부영찬인데 자 그전에 자 벗어났죠? 그렇죠. 네. 저렇게 따라올 수 있다는 게 무지하게 빠르다 바야니까요. 그러니까요. 김정환 아즈프 파워가 넘쳐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부영찬 선수까지 또 멋진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자 12대8 넉 점차 자 신영석 선수가 빠지고 원포인트 서버 김명균 선수가 비비되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서부를 빼고 그래서 두 번째까지 서부를 서부를 했고요. 네. 사실 그 세 번까지 서부를 전부 서부를 선수하는 선수들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주상용 주상용의 공격 하도 없고 김정환 선수가 헐헐헐 날다 보니까 약간 주상용 선수가 이렇게 오랜만처럼 느껴질까요. 그렇습니다. 주상용 선수 지금 자기 자리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숨 다 하고 있죠. 김정환 선수가 17득점 그리고 주상용 선수가 13득점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종준의 서브 중광복 김정환 다시 이효동 올려줍니다. 이종화 스페이커 잡혔습니다. 박수상 나가 주상용을 잡아냅니다. 그렇죠. 지금은 골이 너무 네트에 붙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를 밀어때려봤습니다만 사실은 안됐죠. 골을 지금 보시면 골이 그냥 골지 않습니까. 골을 빗때려봤습니다만 안됐죠. 그렇군요. 주상용 바운드 멀리 일어납니다. 힘좋은 마틴이나 가빈 선수들 보면 블록커들에게 걸려도 바운드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잖아요. 오늘 그런 모습이 주상용 선수에게서 좀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주상용 선수는 주로 테크닉보다는 파워로 공격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파워의 힘을 가지고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에이스가 되네요. 주상용 오늘 골고루 뽑아줍니다. 시기적으로도 지금 하나가 좀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헌방을 주상용이 만들어줍니다. 13 대 11 주상용 두 번째 서브 갑니다. 이번 서브는 나갔습니다. 나갔죠. 네. 사실 드림식스가 신격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계속 덕어덕거리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온다는 얘기죠. 네. 주상용 선수가 올 시즌 최다 득점이 15득점인데 현재까지 15득점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효동 백어택 주상용 또 잡히는데요. 박상하가 연이어 주상용을 9번을 잡아냈습니다. 박상하 2개째 블록킹 포인트 최홍석의 서브 석공입니다. 석공입니다. 이경수와 그렇죠. 이 세트 그로스 이효동 선수가 처음으로 사용한 가운데 공격이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이경수와 그리고 라이트 쪽이 너무 신기하다 서천종 선수한테 신기하다 보니까 루트가 너무 적어진다는 거죠. 김강국에 달려와서 올려주고 조민 막힙니다. 너무 내려와 버렸죠. 이종화가 잡아냈습니다. 오늘 이종화 선수에 비하면 김천웅 선수가 약간 부진한 면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이종화 선수는 현재 7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차 공격 조민 자 따라와서 올립니다. 그리고 이경수의 백호텔 자 이번 파점도 녹록지는 않았었는데 이경수가 또 득점으로 이어주는군요. 그렇죠. 김강국 섹터에 물론 저런 플레이를 하는 거는 나무랄 수는 없고요. 그렇지만 경기가 경기인 만큼 달아나갈 수 있는 장국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국에 먼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볼 같죠. 김경환 아 이경수의 멋진 수위 그리고 주상용 뜹니다. 때립니다. 그럼 나갔네요. 아 나갔어요. 반갑네요. 자 동점까지 갈 수 있었던 찬스 그러나 범실이 되면서 16대 14로 드림식스가 두정을 앞서면서 두 번째 테크닉컬 타임아웃을 받습니다. 글쎄요. 드림식스 입장에서는 지금 LIG 손해보험의 추격의 분위기가 이 테크닉컬 타임아웃으로 마감이 됐다는 점 다소 좀 고무적인 부분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김강욱 섹타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우리 팀에서 지금 자기 팀에서 공격수가 지금 누가 제일 낮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위급한 상황에서 점수가 벌어진 상황에서 어떤 공격력을 갖고 가서 점수를 완전히 확실하게 가느냐 하는 것은 섹타의 몫이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점수가 두 점, 석 점 벌어진다고 해서 선수들의 위기한 순간에서 일 선수, 저 선수 골고루 사용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팀의 바란스가 무너질 수가 있다. 하는 것도 섹터로서는 가져가야 될 아마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섹터의 어떤 숙명이죠? 그렇죠. 네. 섹터들은 대부분 다 봐서 골고루 선수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게 섹터들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팀에서 공격수가 제일 좋은 선수가 누구냐 아니냐는 본인이 잘 안단 말입니다. 그렇겠죠. 박상하의 서브 이효도 성공입니다. 2차가 막혔고 두 번째 공격도 어느 쪽? 주상용! 주상용의 공격 그러나 주상용을 막고 나갔습니다. 그렇죠. 네. 자, 조민의 타이밍 사실 직선 공격에 맞아서 떨어지지 않았나 브라킹인지 않았나 네. 그렇죠? 맞고 아깝습니다만 주상용은 떨어지고 말았죠. 그렇습니다. 자, 다시 또 벌어지는 분위기 지경석형도 나이트 주지 말랬잖아. 네. 그렇지? 네. 그것도 착각하고 있잖아. 네. 트레이를 만든 상태에서 상용이 쓰는 건 좋지만 상용이 갖다가 월방 배구하는 건 아니지. 레프트가 있는데 왜 레프트를 이용을 안 하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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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 네가 운영해서 지금 네가 운영만 잘해주면 내가 봐야 최고 세타야. 네. 자신 있게. 파이팅 파이팅. 된다. 파이팅. 운영의 묘를 보인다면 세타로서는 더할 극찬을 할 수 없죠. 골고루 선수들 뿐지마는 그 상황에 따라서 선수를 어떤 선수를 사용할 것인가 어떤 공기선을 사용할 것인가 네. 세타의 몫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박사가 서브입니다. 이경석을 이시구했습니다. 이종원아. 자, 이번에도 자, 막히네요. 이종원아. 그렇죠. 네. 서서히 지금 못 피해서 이번 세트 와서 조금씩 지금 L.I.N.G. 손해보험이 좀 밀려라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저런다면 물론 양쪽에 지금 공격수가 마킹이 낮단 말입니다. 그림식스에. 네. 그런다면 공격 가운데 신영승이를 잡아놓고 양날개를 사용하는 관객도 괜찮죠. 도성철입니다. 도성철 득점. 1. 2. 2. 2. 3. 2. 2. 3. 3. 3. 3. 3. 4. 4. 3. 5. 4. 1. 4. 5. 5. 5. 지금 신영석 선수의 타이밍에 대해서 지금 박희상 감독이 이야기를 줄고 뒀는데 그렇습니다. 공격수가 타이밍을 맞춰서 공격을 한다는 것은 사실 세타 공격수수들은 그렇고요. 일단 먼저 떠나. 그리고 세타 쪽에서 볼이 나갈 것이다. 그 뒤에 타이밍에 맞는다는 거죠. 김정환. 김정환의 빠른 공격으로 또 한 포인트. 오늘 전체적으로 본다면 신영석 선수의 공격이 지금 현재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물론 개수도 적습니다만 퍼센트도 높지 않죠. 네. 그러니까 현경우수, 이호동, 주상용. 또 한 포인트를 또 받아칩니다. 주상용과 김정환의 대결로 압축이 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또 최홍석과 이경수 선수가 지금 득점에서 비슷하게 이어가고 있고요. 자, 서브 이호동입니다. 에라인즈 선의 보험. 김광국 김정환입니다. 주상용이 있다면 김정환이 있고 합본의 편식 주거니 박거니. 20대 17. 김정환 선수가 이제 19득점이 됐습니다. 서브 조민으로 이어집니다. 왼쪽 주상용 잡힙니다. 김정환이 잡았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고요. 네. 주상용 선수가 너무 쉽게 생각했고 볼을 너무 그냥 가운데다 때린 거죠, 지금 말했었겠죠? 가운데다 때린고요. 너무 정직하게 갔군요. 네. 자, 그 틈을 김정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 올려줍니다 오른쪽 자 대각선으로 아주 깊숙하게 들어갔습니다 조성철 득점 자 아직까지 LIZ 손해범에게도 기회가 있고 그림식스에게도 아직까지 위기의 어떤 불신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범진아 조성철 자 조성철을 불러들이고 한기우 선수 수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석 서브입니다 유용찬이 받았습니다 이경수 잡혔습니다 이경수 주산룡에 의해서 이경수도 김정환에게 모든 길법을 맞습니다 그렇죠? 브라이킹이 조금 했습니다마는 이경수 선수의 포스가 전체적으로 짧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단 말이죠 자 김정환 선수가 오늘 여러가지 몫을 해내는군요 2세트에서 어려울 때의 구원 그리고 지금 중간 순간에서 브라킹 2개 그러니까요 깃복윤입니다 지금도 볼이 짧다 말입니다 깃복윤 선수가 지금 네트를 강타했죠 네 네 네 네 네 네 세트포인트 자 어떻게 보면은 주산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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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식스는 이제 한 포인트 남았습니다 세트포인트 자 그리고 권지정 선수가 들어왔군요 그렇죠 네 잠시 일단 빼고 아마 얘기를 하거든요 자 블록킹 하나를 또 잡아내고 있는 LIG 선의 보험 이정화 24대20 포인트 남은 이번 3세트 그러나 여기서 빈틈을 주지 않습니다 박희상 감독의 작전 타임 늦었잖아 그치 늦었는데다가 어? 얘 뜨는 거 보지 않고 그냥 쿵쿵 밀어 싸우고 쑥 쏘면은 타임이 안 맞잖아 여유를 가자 괜찮아 완전히 끌 때 타임 안 맞으면 바로 꺼지면 되잖아 왜 처음부터 코스를 니가 할 때 누굴 줘야 되겠다고 왜 결정을 짓고 해 아니야 상황에 맞춰서 코스를 해야지 어? 사과야 되죠 빨리 뛰고 다음 공격들 좀만 더 빨리만 준비해 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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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김강구 섹타의 그... 볼의 그 높이 가운데서의 박상현 선수한테 볼을 줬는데 낮았단 말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5, 2, 3 김정환 마지막 한 포인트를 역시 김정환 선수가 정리를 냈습니다 25 대 20으로 3세트를 차지하고 있는 드림식스 세트 스코어 2 대 1로 드림식스가 앞서갑니다 4세트로 이어지겠습니다 장충 체육관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드림식스와 L.I.T. 손해보험에 올 시즌 정규리그 마지막 대결 김원철 해소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상윤 선수가 김요한 선수가 빠진 그 자리를 너무나 지금 잘 내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네 원래의 자기의 보성 네 전체적으로 볼도 때리는 그 폭도 좋고요 네 네 파워도 있고 네 현재까지 17득점에 59.2%의 공격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고 반대로 드림식스에서는 김정환 선수가 또 만만치 않죠 그렇죠? 네 김정환 선수도 현재까지 22득점에 63%의 공격 성공률 최근에 참 뭔가가 아쉽고 몇 퍼센트만 조금만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김정환 선수가 오늘은 그 이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가장 팀의 2세트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의 스무 포인트 네 그리고 공격을 연속으로 성공시키면서 네 일단은 위험해서 구했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마 4세트에도 그리고 뭐 만약에 5세트까지 간다 하더라도 이 두 선수의 대결이 굉장히 그 오늘 승부를 가를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4세트 김광기의 서브로 출발합니다 자 먼저 때려버린 조성철 자 그러나 라인을 넘어왔나요? 그렇죠 네 공격 이후에 네 네 네 네 네 조성철 선수가 지금 때려놓고 어 세터라인을 지금 넘어왔네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손을 짚고 넘어갔죠 네 네 오늘 뭔가 조금 어 컨디션이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어 조성철 선수의 모습인데 네 김광기 두 번째 선수 이효동입니다 조성철 잡힙니다 조민 혼자 잡아 냈어요 그렇죠 사실 조민 선수가 밟으면은 손 모양이 좋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기다렸다가 올라간단 말이죠 네 네 그러나 보니깐 올해 그 공격수가 방심을 하고 공격을 하다가는 오히려 가능수가 많죠 네 자 조민의 브로킹 포인트 조성철이 어렵게 2단 톤스 이경수 나갔죠 그냥 나간 듯 싶죠 네 그냥 빠졌습니다 그냥 빠졌습니다 그냥 밀려났죠 네 이경수의 공격 범실로 내린 세 포인트 4세트 초반 기선을 지금 잡고 있는 드립식스입니다 자 손가락이 안 걸렸어요 그렇죠 네 조성철 선수가 못내 지금 본인의 플레이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김보균 선수 네 네 네 네 도와줬거든요 네 주상용 어렵게 어렵게 블록 3을 뚫고 들어가면서 득점에 성공 그리고 4세트 LID 손해범의 첫 번째 포인트 조성철 선수는 오늘 8득점의 50%의 공격 성공률으로 물러나 있고요 김보균 선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서브 김보균 이강주가 맞았습니다 김정환 그렇죠 그렇죠 네 멀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대방이 어.. 신영식 선수를 마크하다 보니깐요 네 어떻게 블록킹 하나밖에 갈 수가 없고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김정환 선수의 폭넓은 공격 네 좌우로 블록킹을 이용하는 공격들이 계속 승부하고 있죠 그렇죠 점수는 4대1 정신의 서브 이후도 왼쪽으로 띄워줍니다 이경솔 블록벅 스타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쵸 전체적으로 오늘 본다면 드림식스의 신령스 선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공격에 지금 현재의 뚜렷한 포인트를 내지 못하면서 브라킹까지도 지금 많이 흔들리지 않느냐 어떤 면에서 본다면 몸에 눈빛이 생긴 건 아닌다는 느낌으로 드리구요 점수 4대2 김초롱의 서브입니다 왼쪽 최홍선 이경솔 손을 붙어서 살리나요? 그러나 다음 동작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김초롱 자 일단 드림식스가 이번 세트 충만 분위기는 지금 L.I.G는 좀 앞돌아가고 있는데 L.I.G도 좀 범실이 좀 많아졌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이 타이밍에 신영석의 서브 범실 전체적으로 서브라든지요 네 공격 브라킹에서 진짜 현재 자기의 그걸 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최홍선 자 맞고 나갔습니다 최홍선 최홍선 12득점 어쨌든 최홍선선수가 없는 드림식스는 지금 생각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그쵸 그쵸 어 신영석으로서의 활렁 gemaaktOOOO 네 이호동이 올립니다 정말 노련하네요 이경솔 그렇습니다 네 볼의 낮은 볼을 사실 브라킹을 이용해서 가운데에 네 사실 공격 폼미선 팩트가 나왔단 말이죠 네네 최홍석 선수가 공격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상위에 지금 레크가 되어있고 QV에서도 현재 10위 집 올라와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경수 서브 김경욱 백어치 김정환 김정환 선수 23등점인데요. 주삼용입니다. 여유있게 리그 이강주 백어택 연속되는 김정환의 원맨쇼 첫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자 작전 타임을 요청하기 전에 첫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입니다. 8대5로 드립식스가 3점을 합성합니다. 김정환 선수가 오히려 지치는게 아니라 힘이 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서 본다면 네번째 세트의 초반에 기선 제압을 할 수 있는 것이 김정환 선수의 연속되는 공격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네. 어떤 면에서 본다면 가장 드림식스가 오늘 사실 이름이 좋지 않다는게 계속 보이는 것이 점수차를 버려놓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버리지 못하고 다시 좁혀지고 범신을 위해서 다시 가야되고 그렇죠. 하는 어려운 경기를 한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LIG 손해보호보다는 드림식스가 어쨌든 갈 길이 상당히 지금 빠듯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승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분위기 또 조직력이라든지 뭐 범실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정도 정리가 되야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텐데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일단 본다면 뭐 LIG에서는 김요한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이 현재 김요한 선수가 출전을 하지 않았면서 드림식스가 일단은 선수들의 조금의 긴장은 풀어줄 수가 있죠. 네네. 그런 부분들이 경기장에서 계속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김요한 선수가 어쨌든 백피치가 빠진 그 동안에 콜로 엄청난 복음의 부분을 제기해졌습니다만 결국 이제 삐걱하는 시점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달아나지 못하고 네. 계속해서 범실로서 어... 계속 점수를 같이 가고 있단 말이죠. 네네. 점수 8 대 6입니다. 이중호에서 석독 박상하 끝전 자 이런 것이 네. 상대하게 가다가 하복비가 가득하는 경우에는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나 감독 감독 감독들 바깥에서 굉장히 애를 태우는 분들이 네. 자 엄경섭 선수도 높이를 보강했습니다. 뛰어오릅니다. 조민이 맞고 조민이 잡아내는군요. 그렇죠. 조민의 블록킥. 조민이 왕불하게 허리에 맞았다는 어... 지금 수륙은요? 네. 보시겠죠? 네. 이마에 맞은 것 같은데요? 아 지금 뭐 손과 늦춤과 해군의 득점이죠? 주상룡. 아 비그에요. 김정환. 최홍석! 자 이번엔 최홍석 선수가 아주 야심차게 지금 날아올랐습니다만 이게 또 막히는군요. 그렇죠. 네. 자 저런 것이 멋진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브라킹이 3명이 크는데도 불구하고 네. 공격을 한다는 거죠. 아하. 저런 것은 영리한 네. 브라킹을 이용한 공격이라든지 수비를 아주 더 이용하는 그런 공격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점수는 여전히 석점차. 자. 등반구. 김정환의 공격 빠졌습니다. 자 이번엔 범실입니다. 김정환. 김정환 선수에게서 굉장히 오랜만에 지금 공격 범실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공격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작전 타임입니다. 쉬 나가다 말고 공격도 미리 마음만 급하니까 머리 숙여서 때리고 아니야. 제일 높은데. 썸분도 그렇고 공격도 그렇고 제일 높은 단속 때려서 빨리만 때려야 되는데 골 부를 잡고 그냥 윗바닥을 때려. 네. 괜찮아. 니타처럼 조금만 뚫어 때리면 아무 다 튀어. 리시브 해야 되고 경섭아 브로킹을 할 때 상대 공격수를 봐야 돼. 이 형 너한테 안 때려줘. 네. 하니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드림식스는 더 이상의 추격을 허용해서는 이번 세트 또 힘들게 갈 수 있겠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런 타이밍에서 한 번만 삐끗하다가는요. 한 번만 삐끗하다가는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독들이 많이 애태워하고요. 엄경섭 선수의 블록킷 포인트. 점수 11.8, 석정차. 군광족 서브. 이효동이 왼쪽으로 올립니다. 두 개의 블록킷은 상당히 큰 의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경섭 감독입니다. 이경섭 감독입니다. 이경섭 감독입니다. 이경섭 감독입니다. 이경섭 감독입니다. 이경섭 감독입니다. 그 뭔가가 뭘까요? 글쎄요. 사실 그 공격 선수들이 지금 두 장경수 선수처럼 저렇게 강하게 때리는 선수들은 자신감보다는 공격의 루트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너무 힘만 가지고 공격을 할 것이 아니라 강연타를 습격하면서 브라킹을 이용한 공격이 돼야 되는데 그 힘만 가지고 계속해서 때린다는 것은 상당히 브라킹의 타이밍에 맞게 시작한다면 끝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경수 선수의 중앙 백어택. 그리고 김보균의 서브. 범신입니다. 멀리 벗어났습니다. 선수 넉정차 그대로 유지됩니다. 김보균. 서브 조민. 소민. 이효동. 섭고. 방향을 추렀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벗어나면서 점수 차는 5점 차까지 조금씩을 빼면 분위기가 자칫 굳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양 팀 다 굉장히 범실이 많아지면 전체적으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조민의 또 하나의 서브 김부균이 받고 왼쪽에서 이경수 빠른 공격 빠졌나요? 맞고 나갔을까요? 빠졌습니다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죠 한상균 주심 그냥 나갔다는 판정 이경수의 공격 범실로 점수는 15대고 그냥 빠졌네요 네, 네트만 살짝 쓰기 위해서 빠졌습니다 자, 지금 경기가 진행이 되기 이전에 지금 선수 교체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일단 선수 교체 타이밍이 약간 리젝트가 됐는데 그렇죠 오늘 좀 운영적인 부분에서 뭔가가 조금 부력파움이 좀 많이 생기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휘슬을 불기 전에 선수는 미리 나와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고요 네 조민, 서브 이경수 받았습니다 이경수 받았습니다 부성경 뜹니다 자, 글로커를 막고 당하면서 오랜만에 포인트를 만들고 있는 LIG 손해보험 15대 10 아, 뭐 허리가 좀 꺾일 듯이 뒤로 젖혀지는 그렇죠 박희상 감독인데 네 완전히 파악을 하고 브로켓이 따라가는 얘기거든요 네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브로켓을 이용하는 공격에 뭐 어쩔 수 없죠 다이렉트 한 포인트 더 갑니다 LIG 손해보험 자, 이런 부분이 오늘 드림식스가 네 가장 안 되는 부분이다 네 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로 끝나면 또 괜찮은데 항상 그 분위기를 탄다는 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김철웅의 서브인데요 조민 다이렉트 또 한 점 아 말이 씨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또 한 포인트를 이렇게 허무하게 또 내줍니다 그렇죠 연속해서 두 포인트요 네 충분하게 뭐 네 번째 세트에서 네 갈 수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에서 지금 갑자기 물린단 말입니다 네네 자, 고개가 떨궈지고 가는 박상 감독의 표정인데 세 번째 금철웅의 서브는 네트에 살짝 맞고 넘어왔고 살려냈습니다 김정환 자, 어택 커버가 됐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최홍석이 갑니다 조민 맞고 터치아웃 두 포인트 차례 좁혀집니다 자, 어쩔 수 없죠 일단 한 차례 끊어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자, 박지사 감독이 아니 좀 경로를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아, 뭐 대구 선수가 공을 두려워해서 대구니? 어? 아, 내가 잡으려고 해야지 아, 무슨 생각 갖고 해 예 아휴, 어 세 번째 아유 박박하게 하네, 진짜 하하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조민 선수의 최근의 화려하게 참 많은 칭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리식우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선수임이 불구하고도 L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맞고 지압에 교육이 없다는 거고요. 네. 점수를 2점 차까지 바짝 압박을 하고 대략이 성공하는데 여기서 이강준 선수마저도 글쎄요. 크게 어려움이 없이 궁금하게 넘어온 볼인데 한 점차 한 점차 여섯 점차에서 한 점차까지 됐어요. 그렇죠. 왼쪽 뜹니다. 빠르게 그러나 빠져나갔나요? 빠졌어요? 자, 그러나 이 타이밍에 비디오판도 반창을 했습니다. 네. 손가락에 걸리는군요. 주상규 선수에게 걸렸어요. 빠른 판정이 너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강주 선수가 확실히 목격을 했군요. 드림식스 팀에서 요청한 비디오 판독 결과 터치하우스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이 점수가 이 점수가 드림식스에게 너무나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위기를 넘겼고요. 자, 이 포인트를 정말 찬근 같은 점수를 확보를 하면서 두 번째 테크니컬 타이밍으로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어떤 리듬이 안 좋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리듬이 안 좋기 때문에 네. 한 번의 미스 미스가 네. 검실이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단 말입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서 선수들의 기용이라든지 네. 또 선수들에 대한 안정감이라든지 네. 또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라 그럴까요 집중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놓치지 않게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 최홍석 선수라든지 네. 신영석 선수라든지 직접 해줘야 되는 선수가 못해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아 그렇네요. 네. 그런 부분에 김정환 선수 혼자서 지금 구성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김정환 선수가 안 될 경우에는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아하 이런 부분들에서 최홍석 선수가 빨리 살아나야 되고요. 네. 네. 자 김정환 선수 홀로 지금 25득점 63% 두 선수가 겹친 가운데 리시브 해냈습니다. 주상룡 스파이크 터치아웃 주상룡 21득점을 기록합니다. 이제는 어 LIG가 자책적인 미스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안한 것은 드림식스를 안 맞은 것 네. 주상룡의 서브 갑니다. 자 리시브 최홍석 김정환의 공격 득점 70% 어쨌든 지금 떨어지면서 글쎄요 어떤 일인가요? 떨어지면서 이경수 선수 발과 어 김정환 선수의 발이 아마 교차된 거 같습니다 50% 밟은 것은 아니고 서류를 부딪친 건가 그렇죠. 부딪쳤겠죠. 네. 네.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보통 저런 상황에서 떨어질 때 상대 선수의 발을 밟았을 때 가장 큰 위험한 상황인데, 그렇죠. 네. 다행히도 이제 그러한 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멀어져도 약간 좀 충돌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떨어지면서 무릎을 구리게 된다면, 네네. 전체적으로 발이 앞쪽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네네. 두 선수가 아마 같이 떨어지면서, 그런 상황이 일어났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어났습니다. 다행이죠. 네. 저 김정환. 서브. 아! 겨ых! 탱어택! 주 상영. 선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이경수! 틀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네요. 이경수의 멋진 대각선. 뒷번 대각선 공격이 나왔죠. 세 명을 완벽하게 지금 따돌리면서, 아주 좋은 각도로 지금 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아 이경수의 활약권을 빼놓을 수가 없네요. 18득점째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경수 서브. 이강주 받았습니다. 군강무. 이 정도만 납부나갔나요? 그냥 빠졌군요. 그냥 빠졌죠. 네. 공격 범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동점이 되고. 자 또 승부가 또 재미있게 이제부터 또 펼쳐지겠군요. 자 한기호 선수 이제 원포인트 서버로 투입이 되고 있고요. 몸침 25개와 21개. 펜시스가 4개가 더 많습니다. 최홍석. 최홍석. 한기호의 멋진 리그. 조상룡. 자 다시 조민희 살립니다. 김경환이 갑니다. 스파이크. 플러크아웃. 역전 포인트 라이즈. 자 아주 힘든 포인트였는데. 자 분위기가 이렇게 또 뒤바뀔 수 있군요. 그렇죠. 네. 떨어지면서 서로의 부딪힘 이후에 상당히 강영준이 투입이 됐어요. 김광고. 강영준 들어오자마자 첫 포인트를 돌았으나 실패로 돌아가고 주상룡 멀리 갑니다. 아쉽네요. 18대 18대. 주상룡 선수도 초반만큼의 지금 체력은 안 잃고 갔죠. 성공입니다. 다시 판정을 해야 하는데 합의 판정을 유도하고 있어요. 상당히 중심. 아, 그림식스의 포인트로 인정이 되는군요. 그렇죠? 네. 지금 어느 부분 때문인가요? 지금 서브을 올릴 때요. 지금 얘기입니다. 서브를 올릴 때 주상룡 선수가 라인 바깥에 라인을 밟고 서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서브를 올릴 때는 일단 희슬이 불리고 나면 모든 선수들은 코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종환 선수의 속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브을 올릴 때 바깥에 서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한기호 선수에게 살짝 가려 있습니다만. 주상룡 선수가 바깥에 물에 서있죠. 그러면 이것이 반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아마 본인도 인지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네네. 자, 중요한 상황에서 점수를 좀 내주고 마는데요. 엘라이즈 손해보험. 자, 그렇다면 드립식스에게는 또다시 달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19대 18. 최홍선. 이효동. 타이크 때립니다. 세련의 공 다이렉트 밀어넣기 성공입니다. 공 또 인공 이효동 다이렉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서브 이종화. 이강유가 받았습니다. 조민 스파이크! 두 번째도 조민! 안테나를 때리는군요. 자, 블록커들이 일단 잘 막긴 했습니다만 이 공이 또 안테나를 때렸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불안한 드림식스의 지금 부정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뭔가 좀 위태위태하게 지금 종점점을 흥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호동 올립니다. 조성철. 조성철의 공격 빠졌나요? 빠졌죠. 빠졌습니다. 빠졌죠. 살려준다고 봐야 되겠죠? 네. 조성철의 공격 범실로 다시 두 점차 멀어졌습니다. 작전 타임, 이경석 감독. 내가 연습 때 뭘 하고 있어? 크로스트 할 때 신까지 데려오지? 아니다. 자신 있게 해 괜찮으니까 왜 그래? 네! 나 시트 없었고 난 죽어. 내가 어디에 많이 잡으라고 했어? 10세트만 잡으라고 했는데 왜 말을 안 들어. 네. 밑에 두고 있잖아. 네. 자, 오늘 양 팀 감독들이 이 작전 타임 때마다 선수 개개인 들에게 좀 해 줄 얘기가 좀 상당히 많은 그런 경기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LIG는 선수 개개인에 이미 성붙여서는 관계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의 기량을 전부 다 보는 것 같고요. 그렇죠. 90년생의 부케 김병길 선수의 서브입니다. 최상용 빼고태. 잡히나요? 살려내면서 넘어왔습니다. 드림치이스 김병길. 오른쪽에서 강혁준. 또 한 번 손붙인 볼. 살려내고 이번에도 최상용.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네. 이번 포인트 드림식스가 가져가나 싶었는데 주상용의 강한 공격. 그리고 이 수비까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에 엄경섭의 머리를 강타하고 멀리 날아가. 조민. 조민 좋아요. 20 combien 20. 조민 선수가 이번 포인트로 11 득점 채. 올 시즌 최다 득점 경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김철홍 석권 포인트 자 이제부터 배압알발로 외줄 타는 기분이 풍안돼 두 팀 모두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범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승패는 갈려질 것 같고요. 황영준. 황영준이 잡히네요. 동점 포인트. 포스가 낮았죠. 낮은 부분에서 강현주 선수의 미러 때리기가 안 걸러냈습니다. 조성토리 서브. 성공! 신영석. 자 23대 22. 오늘 신영석 선수가 LIG 손해보험전 최근 앞선 다섯 경기보다도 오늘 상대적 구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렇죠. 자 중요한 순간에는 역할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요. 다이어트. 투창이나 멋진 득점. 결정적인 득점. 그렇습니다. 조민이 아주 영리한 서브요. 어 완전히 그 주창공 선수 앞에다가 담아서 떨트리는 것. 아 정말 재간두기 같은 그런 주창공을 완전히 지금 공략을 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이렉트 킬 마무리. 매치 포인트 드립식스. 조민이의 또 하나의 서브 주창공. 이번엔 받습니다. 주창공! 자 마치 주창공 선수가 화라도 난듯이 하나를 내리꽃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요. 네. 최홍석, 신영석, 강행진. 네. 홍경수로서는 더 이상 뭐 말할 거 없겠죠. 그렇죠. 자 이 서브리지우가 어떻게 하느냐. 네. 김천웅의 서브가 날아갑니다. 이강주가 잘 받았습니다. 올라가고 최홍석. 자 살려냈습니다. 듀스로 가나요? 뜹니다. 막혔습니다. 잡아냈나요? 나갔네요. 듀스입니다. 아찔했던 순간. 그렇죠. 이상의생 살아나는 L.I.T. 손해보험. 이상의생 살아나는 L.I.T. 손해보험. 말씀 들었죠? 해 줘야 될 순간에서 못해 주는 선수가 오늘의 최홍석이라고 말합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네. 주스. 이강주. 김광공. 이강주. 하경주. 역전. 에라이즈 손해보험. 아 이경수가 잡아냈네요. 그렇죠? 네. 자 흐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좀 무섭습니다. 세트포인트 에라이즈 손해보험. 최홍석 받았습니다. 최홍석 갑니다. 세트 주 다시 주스. 1,2,3 세트가 비기적인 무라는이 마무리가 됐다면 이번 4세트는 이동 중에 신 Aber targets eu übrigens 한 채 앞을 알 수 없는 서로의 지금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자 illustrations인 wholesalたちは 그 Brah은 다짐의 무라는가 거告인 starving attendusch directory. 신영석의 서브. 살짝 스치고 넘어왔습니다. 이경수가 갑니다. 세련됐고 2단 올라갑니다. 최영석 잡혔습니다. 최영석이 굉장히 힘겨워하는데요. 그렇죠. 저것이 골 안에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급하다는 거죠? 아니죠. 이제 저럴 땐 밀어서 때리고 브라킹을 이용하는 강단이 필요한 거죠. 네네. 다시 세트 포인트. LIT 손해보험 주상용의 서브입니다. 최영석 또 한 포인트를 본인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듀스. 박희상 감독이 여기서 김정환 선수 카드를 다시 또 꺼내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강영준을 불러드립니다. 강영준 선수 들어와서 공격을 했습니다마는 네. 사실 그.. 재미를 못 봤죠? 재미를 못 볼까요? 네. 김정환 선수입니다. 서브. 이효동. 이경수 연타 공격. 자 여유있게. 다이렉트 킬 안됩니다. 하다 냈어요. 또 한 번 올라가고 이경수 두 번째 잡혔습니다. 김광국. 김광국이 여기서 블록킹을 잡아낼 거라고는 아마 지금 흠상으로는 생각지 못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경수 선수가 볼이 길면서 사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코스를 때릴 수 없었단 말입니다. 네. 자 다시 이효동이 올립니다. 주삼병. 워낙에 강하고 튀어나가기도 워낙 빠르네요. 다시 듀스. 이경수 선수. 27대27. 자 이제부터 한번 집중력 사업이죠. 이경수. 자 살짝 넘겼는데요. 이효동. 주삼병 또 잡혔어요. 또 잡았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센터들의 볼이 짧단 말입니다. 그만큼 조급하고 다급한 만론에 작은 볼은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볼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이효동 선수 손을 날렸죠. 그렇죠. 공격 선수는 두 명이고요. 주상용 선수 백에 가 있고요. 아웃입니다. 어렵게 잡고 좀 터무하게 내주고 그렇죠. 오늘의 승수는 아니고요. 중요한 순간에서 물론 해줘야 됩니다만 이강주 아니죠. 자 따라갑니다 따라갑니다. 없죠. 다시 에라이 주셔네보 홈의 세트포인트. 자 정말 뭐 엎치락뒤치락 끝날듯 말듯. 그렇죠. 네. 서브 이종화 떨어지는 볼을 절 받아냈습니다. 백어택 자 걷어올리고 있는 주상용 왼쪽 갑니다. 조성철 자 4년 해수 멋진 수비 그리고 김정환이 잡혔습니다. 4세트 에라이 주셔네보 홈의 세트포인트. 에라이 주셔네보 홈의 세트포인트. 경비는 5세트로 갑니다. 세트스포는 2대2입니다. 장충입니다. 장충체육관에서 펼쳐지는 5시쯤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 그 승부를 가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양팀 다 리듬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승부처에서의 투어원이랄까요? 두 팀 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항상 이런 경기에서 승부처에서 90점이 될 선수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오늘 드림식스 입장에서는 최용석 선수가 오늘 결정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들이 계속해서 노출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김정환 선수가 혼자서 고군분투으로서는 조금 모자랄 것 같고요. 신영석 선수라든지 최용석 선수가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힘든 경기를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김광분까지도 볼에 흔들림이 있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앞서 저희가 1세트 2세트 때 잠시 설명을 드린 바로는 정정을 좀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순위가 승점과 관련되면서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승점을 만약에 이번 5세트를 잡고 승점 2점을 확보를 한다면 47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지금 2경기, 대한항공과 현대캐피탈전을 모두 승점 3점씩 6점을 따낸다면 이제 53점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한 경기, 캡코가 지금 2경기죠 사실. 상무와의 경기까지 포함하면 상무 3점을 확보한 상황, 52점. 그리고 캡코가 승점 1점만 더 확보를 한다면 53 대 53점 같은 동점이 됩니다만 다승해서 캡코가 앞서기 때문에 드림식스는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지금 끝까지 알 수 없는 행보. 재미있는 것은 캡코의 사실상의 마지막 경기가 바로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일요일에 캡코가 있다는 점. 그렇습니다. 아주 이번 주 일요일이 상당히 뜨거운 일요일이 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드림식스가 이긴다는 가정하의 얘기입니다. 네네. 자, 이제 5세트. 과연 승리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장충체육관에서의 올 시즌 경기가 정말 마지막이 될 것인가? 이제 마지막 2번 세트에 뭐 많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네요. 자, 5세트 출발했는데 이강준 맞고 나갔습니다. 자, 첫 포인트를 먼저 따내고 있는 에라이즈 손해보험. 자, 드림식스는 조미진 선수를 빼고요. 공격을 이용해서 더 강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강영준 선수를 이용을 했단 말입니다. 리시버도 미시버지만은 일단 공격에 대한 강점을 주겠다. 네. 그래서 지금 강영준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정환이 먼저 이번 세트 포문을 열어줬고요. 강영준 선수의 서브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나 범죽이 나왔습니다. 조민 선수 빠져있고 조민 선수 오늘 경기에서 10인 득점. 김정환 서브 이강주가 나와서 받아줬습니다. 석권, 신영석. 강영준도 투입하고 여러 공격층들을 지금 강화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이제는 신영석 선수가 살아나 줬을 때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네. 자, 신영석의 석권 포인트. 석권, 신영석. 조성철을 받았습니다. 이경세 공격. 김정환. 이경세 Weegangソ는 20득점짜리를 기록합니다. 이경세 공격. 자, 이강주가 받았습니다. 올라가고 김정환. 박고 나갔죠? 네. 김정환 선수 28득점. 경선은INTan подпис Foreign不是準owy. 이효동 올리고 석봉 시도. 나갔습니다. 자 팽팽한데요 역시. 그렇죠? 네. 이경수 서브입니다. 최홍석. 리시브 약간 안 좋았어요. 그리고 최홍석 백어택. 멀어집니다. 자 이효동 선수가 다리 찢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그렇습니다. 4대4 동점. 이효동 선수. 이야. 그러나. 미쳐닫지 못했죠. 서브 최홍석. 이종화의 서브. 이종화의 서브. 이종화의 서브. 박상하 성공 포인트. 박상하 성공 포인트. 아직까지는 두 팀 모두 이것 다 할 범실 없이 지금 차곡차곡의 점수를 쌓아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어그러지는 쪽이 글쎄요 5세트 좀 향방이 갈릴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느 쪽의 자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빠릅니다. 조성철 굉장히 빨라요. 점수 6대5. 이후동의 서브. 신영석이 이번에는 작정을 하고 달려들어갔는데 이것이 또 길목에서 막히고 마는군요. 그렇죠. 신영석의 공격 범실이 결국 9포인트 차로 벌어지면서 7대5. 복바로 흐름을 끊고 있는 박희상 감독. 두 명이 오잖아. 넌 얘네 같아도 쫓아가잖아. 너는 거기다 소공을 주잖아. 그것도 얘네가 끌어서 때릴 수 있게 주는 게 아니고 짧게 주잖아. 네. 네. 빼, 라이트로 빼주든지 길게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 신영석 선수가 오늘 제 컨테이션은 아니고요. 네. 볼을 틀어서 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에도 불구하고. 네. 볼을 끝까지 초선을 못 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 타는 것입니다. 네네. 자 왼쪽에 열렸습니다. 강영준. 자 블루코 아웃. 그렇다면 김방국 셉터도 사실은 가장 서브니시버가 좋았을 때에 볼을 많은 유동성 있게 도수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윤광 선수의 유통성이 좀 더 필요한 시점이군요. 김광국의 서브인데요. 이거는 왼쪽으로 밀었습니다. 아, 역시 주상용 선수가 살아있군요. 그렇습니다. 주상용 선수도 28 득점. 자, 8대 6이 되면서 컷 체인지. 2점은 LIG 손해보험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는 3승 2패로 드림식스가 앞서 있습니다만, 앞선 5라운드에서는 LIG 손해보험이 웃었고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이 정기리그 마지막 대결 동안 승부가 쉽게 나지는 않습니다. 자, 강영준 선수와 지금 김광준 선수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인데. 김정환. 이경소 끌었습니다. 아니, 어디에는 이경소. 점수 9대 6. 김광고. 신영석이 넘겨지고 받아줬습니다. 김천옹. 자 다시 보는 살아있고 붙었습니다. 밀려나는데 여기서 김천웅이 웃는군요. 10대 6이 됐어요. 그렇죠. 루시브가 짧잖아. 늦게 뜨잖아. 근데 그걸 줘야 되니? 그냥 애들 믿고 줘. 그냥 빼서. 루시브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럼 공격수가 최대한 공격을 잘할 수 있게. 길게 길게 곱게 세워줘야지. 불안해. 겁나서 못하겠어. 해봐. 언제 할 거야. 이 핵심이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은 캐코일 것 같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마는. 자 조금 전. 눈물이 정말 글쌍글쌍한 그 모습이 아시는 게 서류인데. 왼쪽입니다. 이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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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눈물이 좀 쏟아질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요. 11대 6입니다. 5점 차. 한기호의 선을 김광북 밀었습니다. 왼쪽에서. 강용준 선수의 공격이 득점일까요? 빠졌습니다. 아직 글쎄 나오지 않았는데.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맞았군요. 주상룡 선수의 손가락에 걸리는 모습이죠? 그렇죠. 허채우스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11대 7. 12대 7. 김철웅. 김철웅 선수가 오늘 초반에 조금은 이종하 선수에 비해서 부진했습니다만. 그렇죠. 결정적인 데서는 또 해주는군요. 아. 못내 지금 뭐. 못두근을 못 보시겠다는 그런 표정. 팬들도 계시고. 김광북 왼쪽입니다. 파이크. 잡힐 듯. 그러나 다시 살아내고 있는 드림식스. 김정환 멀리. 맞고 나갔죠? 도착했습니다. 몇 명은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네. 김영환 선수는 이번 득점으로 본인 동산 최다 득점 경기를 오늘 기록을 하는군요. 그렇죠. 29득점. 네. 지난 시즌에 세웠던 최고 득점. 28득점의 기록을 오늘 갈아치웠습니다. 자. 12대 8. 그리고 엄경석. 높이가 보강이 됐습니다. 신영석. 선우. 한기호. 이호동. 주상경. 어려웠어요. 네티를 때렸죠. 자. 12대 9가 내고. 이번에 이호동의 토스가 아까 뒤를 좀 불려놨어요. 그렇죠. 네. 네. 첫 번째 작전 시작을 잡습니다. 자. 이혁광석 감독이 첫 번째 작전 탈비 요청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집중해야 돼. 집중 집중. 끝난 거 아니야. 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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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포인트. 오늘 주상용 선수도 참 대단했습니다만 사실 순간 이경수 선수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마탱하고서. 사실 그 체력의 문제도 불구하고 투혼을 벌고 있는 거거든요. 23득점째 55%의 공격 성공률. 주상용의 서브. 김광북. 김정환입니다. 주상용 선수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엘라인즈 손해보험은 매치 포인트. 많은 여성 팬들의 드림식스 쪽에 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장중체육관이라서 드림식스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해야 되겠죠. 내립니다. 들어갔어요. 최홍성. 14대 10입니다. 엘라인즈 손해보험 매치 포인트. 자, 이병석 감독이 한 포인트를 남겨두고 다시 또 작전 탭을 결정했습니다. 점수도 현재 넉 점 차고 매치 포인트 단 한 포인트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작전 타임. 어떤 의미를 들 수 있을까요? 좋게 해석한다면 이호동 선수에 대한 지신을 낼 거고요. 또 나쁘게 생각한다면 조금은 상대방한테 신뢰를 범하는 거죠. 자, 김정환의 서브인데요. 한기호가 왼쪽에 올려졌습니다. 이경수! 마무리! 경기 끝났습니다. 5세트 15대 10으로 에라이즈 손해보험이 세트를 잡아내면서 세트스코어 3대2 풀세트 접전 끝에 에라이즈 손해보험이 모시즌 정규리그 드림식스와의 경기 마무리를 짓고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캡코가 4강 4위 자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림식스가 마지막 네번째 세트에서 할 수 있던 부분을 결정하지 못함으로써 이렇게 정우 받았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 시즌 장충체육관에서의 정규리그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요. 같은 시각 현재 2012 런던 월빅 축구 아시아 예선 우리 대한민국과 카타르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축구장으로 곧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flor koset